이 전기차가 일단 기본입니다. 10년 전에는 저희가 전기차 그거 만들기 진짜 쉬워. 건전지 한 3만 개 사가지고 어떻게든 붙여서 제가 그 위에 타면 전기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는. 쉽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무너지기도 했고 결국 지향점은 아까 말씀드린 모빌리티를 하고 싶은 거고 이 전기차에서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다지는 것은 이걸 가기 위한 시작일 뿐인 거죠. 이른바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것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애플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1경짜리 시장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보고서에 쓰곤 했거든요. 차 앞에서 저희가 그런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고 그래서 진짜 이 차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진짜 얘기 그리고 주가 같은 이야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테슬라의 잠재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 저희 3프로TV 김준성 이렇게 치면 테슬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한꺼번에 쏟아부은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현대차 전기차나 테슬라 전기차나 별 차이 없어 보이고 나는 이게 새로 나온 신제품이 더 좋아. 그러니 현대차 주가가 이제 테슬라를 추월하는 날도 곧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비현실적인 것인지 가능한 건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자 그럼 우리 김준성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오닉5 실제로 보신 느낌은 어떠신지 짧게만 한번 들어볼까요? 괜찮아요. 칭찬 안 해도 돼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아예 얘가 없잖아요. 덕분에 아이오닉5를 누구보다 빨리 직접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냥 느끼는 바는 제가 봤던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현대차 중에 가장 구매 매력도가 개인적으로 높을 수 있는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공간 활용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도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는 주관적 영역이지만 저의 취향에는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차였다. 네. 가격도 보조금 받으면 그랜저 살 수 있는 가격에 이 차를 살 수 있으니까 패밀리카로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차 자체로 봤을 때는 빠질 것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다라고 저는 느끼고 왔습니다. 이런 표현과 이런 의견이 현대차 마케팅팀에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그걸 이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까? 저의 많은 경험을 미뤄보면 안 됩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아 나 차 살려고 했는데 아이오닉 기다려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셔서 올해 차를 안 사세요. 오히려? 오히려. 우리의 국내 소비자들이 10명이 이렇게 머뭇거리고 안 사시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8대를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오닉에 줄 서봐야 현대차에 지금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이미 그거는 다 줄 서 있으니까. 이 사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아이오닉 차 자체에 대한 평가는 괜찮으셨던 것 같고 그럼 이 차가 현대차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테니까 현대차 주가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잘 활용할 요소가 큽니까? 아니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까? 주가적 측면에서요. 저희가 현대차 분들하고 만났을 때도 질문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에 첫 발을 디뎠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다음 스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첫 발을 디딘 것만으로 피어 그룹 기존의 친구들 예를 들면 푸조, 르노, 포드, GM, 혼다, 토요타 이런 기존의 친구들과 놀던 걸 벗어나서 새로운 친구들, 굉장히 높은 성장에 대한 밸류를 인정받고 있는 테슬라나 중국의 테슬라로 기대받고 있는 니오나 이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바로 즉각적인 기재가 생겼느냐 그건 또 아닌 거죠. 왜요? 똑같은 전기차인데 현대차의 전기차는 2등 그룹이고 테슬라의 전기차는 1등 그룹인 이유가 익스니까 그렇게 분류하셨을 텐데 많이 팔리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라면 우리도 좀 열심히 팔아볼 수 있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비즈니스 모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저한테 애널리스트로서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수소차가 좋은 거예요? 전기차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를 꼭 잘 팔아야 하나요? 저는 이제 답변을 드리죠.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걸 만드나 기존의 연 매출 2,500조에 연 이익 130조인 자동차 산업의 매출과 이익의 구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수소차나 전기차 다른 타입의 차를 만들기 시작하면 초기 단계에선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익 믹스는 안 좋아지기만 합니다. 저는 이것을 그 자체로 전기차, 친환경차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전기차를 에너지 공급 장치로서 생각해서 개발을 하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비즈니스를 지난번에 테슬라 프로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쉽게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 예를 들어 우버다. 이 친구가 마일당 매출이 한 2달러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일당 원가가 한 3불 정도?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적자인 거죠. 장사를 할 때마다 적자니까 우리가 봐온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경제의 회사들은 다 적자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원가를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운전자를 배제함으로써 줄일 수 있고 또 운전을 잘해서 사고율이 낮아짐으로써 줄일 수 있고 보험료를 놔주면서요. 그리고 그걸 운전해 주는 것은 AI 컴퓨터인 거잖아요. 그 AI 컴퓨터에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좋은 게임을 하기 위해 더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듯 더 좋은 운전을 하기 위해 더 좋은 컴퓨터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라는 프레임을 선택한다면 또 전기차는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가가 0.5불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2불 벌어서 3불 비용을 내던 비즈니스가 2불 벌어서 0.5불 비용을 내면서 1마일당 2천원씩 버는 꼴이 됩니다. 무인이니까 인건비만큼 돈 덜 든다는 논리군요. 그러면 이 차를 마일당 2천원을 버는데 하루에 100마일을 날린다. 각 차량이. 그러면 20만원. 그리고 이 차가 전세계 100만대가 돌아다닌다. 하루에 그러면 2천억을 버는 겁니다. 이게 천만 되면 이익이 좋죠. 그러니까 전세계에 우리의 이동을 담당하던 이동 디바이스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간단한 예인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산업을 우리가 모빌리티라고 얘기하고 애플이 왜 차로 들어오냐. 차만 들어서 이 2,500조 외출에 130조 이익이 나는 시장에서 나도 좀 뛰어들어 보려고 한 1조라도 여기서 더 벌어 보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류의 비즈니스 성격,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른바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것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애플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카 얘기가 나왔을 때 애플이 1경짜리 시장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보고서에 쓰곤 했거든요. 현대차의 전기차를 보는 시각도 저는 이걸로 보는 거죠. 이 모빌리티를, 이 모빌리티 서비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냐. 네, 자율주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고요. 그 인공지능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의 전력 공급원으로서 배터리 전기차가 내연기관의 엔진을 폭발시켜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보다 수소 발전을 하는 것보다 그냥 발전보다는 생전기를 넣어서 쓰는 것이 에너지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이라는 것은 저희가 고등학교 과학 시간을 배웠던 것처럼 에너지의 성격이 바뀌는 거고 에너지의 성격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로스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필요한 것이고 다시 이제 AI로 돌아와서 그럼 AI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지금 표준이 되고 있는 게 뉴럴 네트워크, 학습을 통해서 머리를 강화하는 것 그럼 학습은 뭘로 하냐? 디바이스인 차량이 마구마구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사고가 날 뻔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면서 이 코너 케이스를 모으는 것이 학습의 조미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 맥락에서 이제 저는 전기차를 바라보는 거고 그 맥락에서 이 전기차가 일단 기본입니다.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이제 동일 무게의 동일 거리를 이동할 때 가장 적은 에너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냥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들의 배터리 셀을 받는다고 다 똑같은 에너지 효율성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회사는 1kg의 무게를 100km 이동시키는데 6kW가 필요하다면 어떤 친구는 15kW가 필요합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낮춰가기 위한 배터리 매니지먼트 기술이라든지 열 관리 기술이라든지 모터 기술이라든지 이게 이제 융합적으로 결과가 나온 게 아이오닉인 거죠. 그래서 아이오닉은 제가 계산한 방식에 따르면 지금 말씀드렸던 동일 무게의 동일 거리를 가기 위한 전력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코어 에피션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서 거의 테슬라에 준한 에너지 효율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테슬라, 현대차, 폭스바겐으로 지금 그 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그건 배터리의 성능에 따라 좌우되는 효율성이죠? 배터리는... 같은 배터리라도... 네, 같은 배터리라도 다 다른 겁니다. 다른 유의 나온다는 거죠? 똑같이 LG화학셀을 GM볼트가 많이 쓰고... 왜냐, 기계가 좋다잖아요. 이제 그 셀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셋이 각자 전기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같은 셀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같은 셀을 쓰더라도 저희가 그 셀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 셀이 발산하는 열을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 셀을 이용해 동력원으로서 작용하는 이 모터 같은 것의 에너지 효율성을 잘 전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 거거든요. 냉장고도 왜 에너지 효율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로켓트 건전지 똑같은 걸 3개를 사서 꼬마 전구에 불을 키면 1,000% 전구나 2,000% 전구나 수명이 같지 전구가 3개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아, 그 차이다? 네, 그 차이죠. 10년 전에는 저희가 전기차 그거 만들기 진짜 쉬워. 말씀하신 생각대로 저도 전기차 만들 수 있어요. 이 건전지 한 3만 개 사가지고 어떻게든 붙여서 제가 그 위에 타면 전기자동차라고 부를 수도 있는 뭐 다에다 붙이고 돌리면 되지. 쉽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무너지기도 했고 새로운 업체들이 또 등장하고 그리고 결국 지향점은 아까 말씀드린 모빌리티를 하고 싶은 거고 이 전기차에서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다지는 것은 중요하죠. 이걸 가기 위한 시작일 뿐인 거죠. 오늘 되게 중요한 설명 하나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자율주행을 왜 전기차로만 해야 되냐. 그야말로 자율주행인데. 아, 연료로 할 수도 있지. 휘발유차도 자율주행만 하면 되지. 컴퓨터가 잘 닮으면 되지. 컴퓨터를 잘 닮으면 되지. 그럼 그 컴퓨터는 뭘로 움직이냐. 자동차 배터리, 우리말로는 밧데리. 그거 하나 더 갖고 다니면서 연결하면 되잖아요. 계속 발전되니까 또. 그렇게 하면 컴퓨터야. 뭐 얼마 되겠어? 돌아가는 거죠. 그게 무슨 다리미도 아니고. 그러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오늘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컴퓨터의 소비 전력이 하나의 예지만 GM이 갖고 있는 크루즈라는 회사의 테스트카에서는 자율주행 테스트카? 네. 3에서 4kW가 요구됩니다. 시간당 3에서 4kW, 4,000W.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전기차에 실리는 7, 80kW이다. 그러면 컴퓨터만 돌리다가 산술적으로는 20시간 돌리면 1m도 이동을 못하는 거거든요. 배터리 완충해서 컴퓨터만 돌려도 20시간 돌아가면 끝이다. 안 움직여도. 네. 그래서 또한 중요한 게 아까 모터도 한번 예를 드렸지만 이 컴퓨터, 인공지능으로서 차의 운전을 담당하는 컴퓨터가 저전력으로 높은 연산 능력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 녀석이 전기 많이 잡아먹으면 이도저도 안 되네. 네. 그래서 보통의 자동차 회사들이 하드웨어적인 칩 공급자로서 선택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아미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그것도 이제 PC나 서버 기반의 엔비디아가 모바일 기반의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저전력으로 고연산화할 수 있다는 걸 고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아 난 그래서 왜 CPU가 전기 적게 먹는 게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걸 줄이려고 그러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집에다 콘센트 꽂아놓으면 그거 뭐 한 달에 전기를 얼마나 아낀다고 그게 아니라 이거 차에다가 넣고 이동할 때 써야 되니까 자동차 배터리를 덜 소모해야 멀리 가고 그러니 그 실험 CPU가 필요하다. 네. 애플은 또한 유명하거든요. 저전력의 고연산을 하는 칩을 만들 수 있는 설계자로서 굉장히 정평이 나 있죠. M1 칩이 유명하고요.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내년에 이제 차량에 AP가 들어가죠. 그 이제 CPU 같은 역할을 해주는 중앙에서 이제 연산을 담당하는 컴퓨터가 제대로 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영역을 다 분산해서 개별 컨트롤 유닛들이 차를 제어했다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기 위한 다음 단계가 공급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전기를 공급하는 것 이후에 이제 차가 제어가 돼야 되는 거죠. 컴퓨터가 실어져서 이 컴퓨터가 자운전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이 차의 수많은 기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제어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짜질려면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 그룹을 바라볼 때 현대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로서 목표 주가 지금 현 주가보다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업사이드 포텐셜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허들 레이스인 거죠. 장애물 넘기. 자 1단계 개인적으로는 현대차 이 시점에선 공급 에너지 효율성이 테슬라 정도 가까이 나와야 해.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올해 연말 안에는 이제 아키텍처 차량을 융합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짤 수 있어야 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AP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를 제어하고 운전할 수 있는 역량에 메인 컴퓨터가 차 안에 실릴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나중에 자율주행까지. 그렇죠. 이거 안에서도 다 이제 가지치기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딥러닝을 할 수 있는 학습 강화 학습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터 쪽에서도 역량이 확보되어야 하고 저는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이제 모셔널이라는 회사 앱티브와 JV를 만들었죠. 그걸 통해서 그리고 보스턴 다이네믹이라는 로봇 회사 전 세계 최고의 인지 판단 제어 딥러닝 트레이닝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제 그 투자한 결실의 한 단계 한 단계 진전을 이제 보고 싶은 거고 그게 자율주행차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은 좋은 차다. 좋은 차고 이제 의미 있지만 잘 팔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잘 팔린다고 현타차의 기업 가치가 되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랜저도 잘 팔렸었고 펠리세이드도 잘 팔렸었고 그 정도의 의미인 거죠. 좋습니다. 이 기여를 하겠죠. 하지만 친구 집단이 달라지기 위해선 기술적 진전을 다음 스텝들이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등 그런 쪽 자동차 회사가 한 번도 안 가본 쪽으로 테슬라는 많이 가 있어요? 테슬라는 굉장히 많이 가 있죠. 꽤 많이 가 있고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해서요. 왜 많이 가 있어?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수많은 자동차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쌓아온 그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한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그런가?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른바 딥러닝 스스로 학습을 하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그 도로 상황 같은 것들에 대한 습득을 굳이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아도 슈퍼컴퓨터 같은 정도 수준이 계속해서 학습하면서 오히려 더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 혹은 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데이터 없어도? 네. 그 무슨 테슬라의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없어도? 그 데이터가 그리고 꼭 자율주행을 실제로 했던 데이터여야 됩니까? 김 의원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이 운전 지금은 테슬라 차는 다 사람이 운전하잖아요. 자율주행을 좀 합니다만. 사람이 운전하면서 이렇게 모은 다양한 데이터라면 그건 현대차 경유차를 타고 모아도 달려도 모을 수 있지 않나요? 그와는 다르죠. 그건 정말 운행 데이터 말고 왜 수많은 변수들이 계속해서 카메라에 입력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여쭤봅시다. 질문을 정리해서 테슬라가 돌아다니면서 모은다는 데이터 그게 쌓여있는 것이 그 시간의 격차가 엄청난 포텐셜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무슨 데이터예요? 그 질문이 말씀하신 거 계속 듣다가 너무 여러 가지의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짜기짜기 홍탁두기 다 깡통들이다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뭐부터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할 수 있는 것은 인간과 거의 유사하거나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ANI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라고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만 잘 아는 녀석 테슬라의 지금 자율주행 인공지능 컴퓨터는 당연히 운전에 특화되어 있고 그거 하나만 잘 아는 녀석 운전에 매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AGI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 ANI를 개발함에 있어서 이 친구가 선택한 그 학습에 기반한 뇌 고도화 방식이라는 것이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세트 값을 넣어놓고 처리를 하는 대표적으로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나 음성인식 시리 이런 것들과는 이제 전혀 다른 학습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브로드 인텔리전스 좀 더 내로우보다는 넓은 범위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구분되는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학습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음 일단 벌써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10만 킬로당 사고 발생률이 전 세계 산업 평균이 13%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공개하고 있는 사고 발생률은 2%밖에 안 되거든요 어 이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강화하는 방식을 구해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구해전쟁? 네 구해전쟁 이 차가 사고가 안 날 확률이 99%에 하여서 99.9% 99.99% 99.999% 소수점 몇 자리까지 가느냐 계속 구를 늘려가는 구해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운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한에 가까운 확률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완벽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사고가 절대 안 납니다 라는 거를 누구도 마케팅 포인트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해전쟁을 해야 되고 구해전쟁을 하기 위해선 사고가 나지 않는 운전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걸 이 친구는 학습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고를 날 뻔하기도 하면서 이른바 사고가 날 뻔한 그 시점에서 차량들이 주변과 자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를 계속 취합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저희가 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에서든 사고가 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사고 나기도 힘든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일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거든요 사고가 난다는 건 물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매일매일 사고는 나지만 그걸 모으는 겁니다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도 수백 대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모을 수 있죠 많이 나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모이는 게 아닙니다 사고가 나는 순간에 이 주변 환경과 스스로가 어떤 조건이었는지를 그 센서와 센서를 통해서 인지하는 능력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모은 데이터를 이제 이른바 저희가 OTA라고 얘기하죠 오버디 에어 방식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보내서 이걸로 학습하렴이라고 축적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안 쓰고 있죠 못 하고 있죠 이 딥러닝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아직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전세계 자동차 회사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방법이 많습니다 자율주행을 테슬라처럼 뉴럴렛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웨이모가 대표적인데 지오펜싱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통신망 5G를 이용하는 V2X 방식도 있죠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결국은 어디에서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전쟁이 진행 중인데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성과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확장성이 높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게 테슬라라는 것이 중론이기에 이 친구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거고요 이제 곧 보겠죠 지금 테슬라는 FSD 베타라는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팔로우하는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미국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FSD 베타의 버전이 8.1에서 8.2 8.3 이제 그 다음에 9 이제 좀 있으면 9가 되는데 올라갈 때마다 그 기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실제 주행 환경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보여주면서 이들이 꼭 하는 게 있죠 아 이거 좀 특이했어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바로 테슬라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진전들을 저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앞서 있구나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 상당히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애초에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네 전기차 친환경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 으로 준비한 친구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대응이 안 되니까 이제 애초에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없었죠 일본 자동차 친구들은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기존에 자기신이 강점이 있었던 하이브리드에 더 매진을 해왔고 그걸로 규제를 맞추려 했고 대표적으로 BMW나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엔진을 또한 활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에 매진을 해온 거죠 네 애초에 이제 순수전기차를 준비해서 이 순수전기차의 준비 또한 정말 진지하게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쓸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회사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만 봐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굵직굵직하게 있는 겁니다 내연기관처럼 파편화돼서 막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친구가 전기차를 잘하는데 그러면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 GM 이 정도 뉴스를 들어보는 거거든요 나머지 친구들은 올해 첫 전기차가 나왔대 아직 전기차가 없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빌리티라는 생태계 안에서 시작점인 전기차를 준비한 회사가 소수이고 그중에 현대차가 있었고 현대차가 그 과제를 이 시작점으로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차 아이오닉을 통해 보여줬다는 게 저에게는 긍정적 의미로 다가왔던 거죠 끝으로 이거 혹시 시장에 이 차가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자동차 시장 아니면 주식시장 자동차 시장 주식시장은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소나타 잘 팔리듯 그랜저 잘 팔렸듯 그렇게 잘 팔린 거 정도 이상 크게 기대할 건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없어서 못 팔지 않아요? 저거는 얼마나 팔릴지 에 대한 예상이 아니라 이미 만드는 건 최소한 1, 2년쯤에 다 팔 건데 계약이 됐고 계약이 됐는데 그거 이상은 못 파니까 없어서 시장에 크게 막 돌풍 아니면 시장이 막 깜짝 놀라고 이런 거 정도는 아닙니까? 일단은 연 생산 능력 자체를 10만 대 그래서 4월에 나오니까 올해 7만 대 이렇게 구축한 차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현대차의 전체 판매량을 비교하면 유의미한 것은 아니죠 적은 건 아니지만 다만 이제 울림을 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스스로도 이 차를 내놨는데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생산량을 증대해야 하고 더 빨리 많은 차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니즈가 스스로에게 자극이 됐을 겁니다 전기차 쪽으로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리고 전기차에 기반한 자율주행의 개발에 대한 현대차 그룹의 발전 방향이 속도를 더 스스로 내고자 하는 자극제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들을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 차가 10만대 계획했는데 증설을 해서 15만대를 팔 수 있는 차가 됐다 그럼 다음 차가 나올 때 6만대 계획해서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20만대 30만대 하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바꿔주는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어쩌면 돈을 벌 수 있는 이른바 내연기관과의 프라이스 패러티를 이룰 수 있는 볼륨과 소비자 반응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개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 라는 걸 회사도 느끼고 소비자가 보여준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아지는 거죠 얼마나 빨리 진전이 돼서 이 시장에서 얼마나 빨리 점유율 확장을 할 수 있을지도 우리가 봐야 할 것이고 지금 이 차가 잘 팔리는 건 어쨌든 보조금 때문이거든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대중화를 유도한 겁니다 그럼 이제 대중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 텐데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함께 가는 거죠 그럼 그때도 현대차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폭스바겐처럼 배터리를 스스로 만들 것인가 고민할 거리가 많아졌고 속도를 더 내야겠다라는 결과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요 이게 결국은 현대차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도 이거 자율주행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는 나 출퇴근하고 남는 시간 너 나가서 돈 벌어와 할 수 있잖아요 지 혼자 가서 돈 벌 수 있으니까 얼마를 벌 수 있나 지금 잠깐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하루 종일 차 타고 나가서 산업금 18만 원 이렇게 갖고 오고 그렇게 갖고 와도 자기도 월급 받아 가잖아요 그러니 이 한 대가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 지금 택시요금 같은 거 받으면 한 20, 30만 원 번다는 뜻이라고요 하루에 20만 원이면 얘는 1년 365일 다 돌아갈 거니까 1년에 한 7천만 원 벌고요 5년만 굴려도 3억 5천이에요 테슬라 차를 사면 나는 나 타고 싶은 거 타고 남는 시간에 주차비도 안 되는데 지 혼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3억 5천이니까 현대차는 5천만 원 테슬라는 4억이라도 나 테슬라 살래가 되니까 이건 아예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요 너무 먼 얘기 아닙니까 테슬라가 기술을 완성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완성을 하지 않으면 테슬라나 현대차나 똑같은 전기차일 뿐이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가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완성을 한다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그럼 설명이 된다면 이거를 못 따라가는 다른 차들은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지금 해야 될 것인가 하면 다른 차들이 테슬라를 과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테슬라가 앞서 있다는 건 우리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 거니까 아무런 정보가 아니고 테슬라가 그동안 이게 얼마나 걸려왔건 지금 다른 차들이 이 상황을 정신 차려서 지금부터 열심히 따라가면 테슬라도 조금씩 앞서가겠으나 후발 주제의 이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또 많이 팔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걸릴 것인가가 이 자동차 시장의 모든 주가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다 얘기했잖아요 뭘 어떻게 봐요 다 결론 내놓고 단계에서 그걸 입증하는 강도에 따라 친구 그룹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고 현대차도 생각보다 빨리 따라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잘 하느냐에 걸려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상치나 분석치나 이런 게 있어야지 투자에 도움이 될 텐데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전망을 못해요? 개인적으로는 구글카가 됐건 아마존카가 됐건 많은 빅테크들과 협업하고 있다고 공시를 했는데 그런 게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 개인으로서는 이제 수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23년 또는 4년까지 현대차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기술적 진화 그런 걸 하기 위한 기술적 진화를 수년에 걸쳐서 봐야 합니다 그것도 애널리스트로서는 나쁘지 않지만 투자자들은 빠른 기업가치 상승을 원하실 텐데 만약에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과 협업을 하게 된다면 그냥 차를 주면 안 되죠 모든 건 기브앤테이크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일과 현대차가 하고 싶은 일이 같다면 적인데 서로가 동업을 한다는 건 더 큰 적을 테슬라를 빨리 따라잡기 위한 기브앤테이크가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애플과 협업을 하든 구글과 협업을 하든 누군가 협업을 해서 진행이 된다는 건 제가 수년에 걸쳐서 확인해야 될 현대차의 기술적 진전을 현대차가 제게 이걸 다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이 파트너들은 확인을 하고 된다고 받기 때문에 협업을 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기업가치를 선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협업 이슈들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네 테슬라 기술이 이건 먼저 출발했고 얘네들 보니까 이건 넘사벽이야 저 주가 정당해라고 하면 애플은 그 사업 할지 말지를 알기 위해서는 테슬라 기술과 현재 상황에서 따라잡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는 분석했을 텐데 틀릴 수는 있지만 최소한 애플의 시각에서는 따라잡을 수 있고 따라잡힌다로 봤다는 거네요 아니면 아예 이거 안 하면 우리 죽겠다 싶으니까 아니 애플은 휴대폰 팔면 되지 왜 아니죠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휴대폰도 자동차에 종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애플이 했을 수 있죠 제가 만약에 애플의 지분을 10% 들고 있는 엄청 큰 펀드 매니저다 그리고 팀쿡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잘했어 전 세계 최고 기업이니까요 시각총회 뭘 잘했나 아이팟, 아이폰, 에어팟, 아이패드, 맥북 디바이스를 계속 확장해 가면서 이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쓰는 사람들에게 데이터 장사를 해온 것 참 잘한 거죠 그럼 지금 떠오르는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가 모빌리티고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팀쿡한테 모빌리티가 시장 사이즈가 우리가 최고 기업이 되게 만들어준 모바일 데이터 모바일 폰 데이터 시장보다 10배 이상 크다는데 이거 할 디바이스 어딨어? 라고 당연히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준비하거나 아니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구글이 제규어 아이패이스라는 전기 자동차 친환경 깡통차죠 1억에 사서 아키텍처 개조하고 OTA 기능 넣고 프로세서 넣고 했더니 2억이 넘어가는 거죠 차한대 2억이면 100만대면 200조잖아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협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 거고 협업의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계를 가장 빠른 시기에 지금 오늘도 테슬라는 팔리고 있기에 가장 빠른 시기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능력을 갖은 친구가 협업의 대상으로서 꼽힐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오닉 출시에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것 같긴 하지만 아이오닉이 문제가 아니네 지금 아이오닉이 중요한데 대한민국 미래가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 김준성 위원님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이오닉 하여튼 아이오닉은 잘 만들었어요 좋아 갑자기 올해 내가 차를 새로 사려고 하다가 접었어요 이건 현대차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지 제가 차를 샀으면 80% 확률로 현대차를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접었어요 아이오닉 때문에? 아이오닉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레벨이 다른 거예요 물론 주행 성능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아 그래요? 이건 다른 거다 그래서 기아에서도 곧 나온다면서요 전기차가? EV6 비슷한 레벨이겠죠 그러면 기다렸다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컨텐츠가 여러분의 자동차 선택에 혹은 자동차 회사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고생해주신 우리 김준성 의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